내가 유인하고 나와서 닿는 것까지? 휩쓸려 가버린다는 그림이란. 두 명이 나가면 더 복잡해지지. 피호야, 네가 물리잖아? 와서 숭숭하다 해야 돼. 와... 나는 세 명이라고 그러는데? 두 명이? 아니면... 그냥 일로 뛰어 들어와. 너로 열쇠만 찾고 그냥 들어오라고. 그냥 일로 다 뛰어와, 일로. 된다고, 이게? 여기 잠가야지. 잠금이 안 되지, 나와야지. 나온다면 잠근 다음에 열어야 되잖아. 그거는 피호나 제가 하면 되는 거. 그러면 못 나오지. 아니, 시뮬레이션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와 하고 따라올 거 아니야. 그때 피호 나온 문 잠가. 그때 얼른 열고 챙겨와야지. 왜냐하면 너무 빨리 뛰어와. 이 사람 엄청 빠르다니까? 피호가 죽을 확률이 높아. 아니, 그게 더 안전하지 않아요? 너무 위험한데? 빠르긴 하지. 핫도그 지지 하양 타임 아? 어차피 마스카만 할게. 이거 뭐야, 이거? 핫도그 핫도그 푸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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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